지인들 게임 오디션으로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봐주는 팀이었고 살짝 호흡해 제가 공연하고 지인들 게임 저희가 이렇게 야망이 큰 팀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있을까 있을까 공허하던 어린이 저한테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부전했습니다 파트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멋있는 음악으로서 해나라는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부정들을 잘 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어봐주는 팀은 제 말로 잘 안되고 예를 들면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그냥 아이돌한테 다니지 않는 그중들한테는 인정받고 그때 잊겼죠 작은 것부터 다운 잘자 잘 잘가입니까 잘 Rig겠지 지 캬 제가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마디 감사합니다.